안녕하세요. 오피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마치 김치찌개 같죠?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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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많은 규제를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또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가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나 오피스텔 같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다세대의 대표주자 빌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는 엄밀히 말해서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입니다. 바로 연립주택은 사실 다세대 주택은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그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알면 연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고요. 4층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는 똑같지만 660제곱미터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립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아파트의 주요 대체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선호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커뮤니티, 삶의 커뮤니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 주변에 좋은 학교도 많이 있고요. 학원과도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빌라에 대한 선호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리 유지비가 싸게 된다는 거죠. 즉 아파트보다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적게 들어요. 돈이 적게 들면 똑같은 수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더 많은 돈을 저금할 수 있겠죠. 또는 더 많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빌라입니다. 그리고 요즘 빌라는 굉장히 옵션도 좋고요. 내진 설계뿐만이 아니라 주차장도 많이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빌라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좋은 입지의 경우에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좋아서 작은 돈으로 소자본으로 투자도 가능해요. 그리고 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는 나중에 입주권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피해야 할 빌라가 또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불법 건축물이 있는 빌라예요. 그래서 베란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베란다는 사실 불법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걸 확장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게 바로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2006년도에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발코니는 확장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은 다 발코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발코니의 경우에는 확장을 다 하고 확장한 물건은 거래를 하고 사고 팔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건축물이 있는 빌라는 사고 팔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 때 그런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평수가 넓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불법 건축물이 있는 빌라를 사면 정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가만두지 않아요. 구청이겠죠? 구청에서 자꾸 야 그 불법 건축물 너네 있으니까 빨리 없애. 철거해. 원상복귀해. 하면서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시켜요. 그래서 심지어 세대 전용 면적 플러스 불법 건축 면적이 팔십오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심지어 어떤 소송의 경우에서는. 팔천만 원이 훌쩍 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적도 있어요. 수년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투자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에 넓어 보여 속아서 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거기에 불법 건축물 확장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확인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옆면으로 가십시오. 앞면 베란다 있는 쪽을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옆으로 돌아가면 원래 건축물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 다른 어떤 가건축물 같은 자재로 이렇게 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불법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에 만약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계약을 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특약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아무래도 불법 건축물을 넘기기 너무 힘들죠. 어차피 자기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특약을 한번 딱 기입하세요. 그러면 집주인도 굉장히 집중해서 불법 건축물 있나 보고 없게 만들고 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집 크기가 작고 주차 대수가 적은 빌라는 피해야 합니다. 2009년도에 정부가 도시 생활주택이라는 명목 알 굉장히 많은 규제를 좀 느슨하게 했어요. 특히 주차장 규제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주차 대수가 적어도 허락을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우우죽순 막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보급이 많이 돼서 지금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들어가면 일단 좁고 주차하기 어렵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들어간 다음에 나가려면 세입자를 새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식이 오래된 빌라입니다. 사실 빌라 1세대는 우리가 반지하층이 있고요. 빨간 벽돌로 지은 빌라들이 있어요. 80년대에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2세대가 드라이비트를 사용해서 또 반지하인데 지어진 빌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부터 필러티가 생기고 4세대 때 엘리베이터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3세대 이후부터는 아마 우리가 이 드라이비트 굉장히 불에 잘 타요. 그래서 내화성이 좋은 재질로 마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3세대 이후는 빌라들이 많이 좋아졌고 4세대의 엘리베이터는 완전 빌라들의 황금기가 되었는데 바로 오래된 빌라가 문제죠. 이 80년대 또 70년대에 지어진 빌라들은 빨간색 벽들로 주로 지어졌고요. 얘네들은 많이 오래돼서 이제 그 배관 같은 게 거의 다 썩은 상태예요. 그래서 누수도 심할 수 있고 들어가 산다고 해도 자꾸 이렇게 누수가 나고 고장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또 남방 겨울철에 터지면 어떻게 돼요? 공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추운데 그런 것들을 좀 체크업을 미리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그나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벽돌의 빌라는 사실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구멍구멍이 많아요. 집안에.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이런 해충들이 침입이 되게 잦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빨간 벽돌 빌라였는데 빈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빈대 때문에 아주 그 집이 고생고생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래된 빌라를 들어가실 때에는 가급적 피하시면 좋지만 그래도 금액적으로 좋다. 들어가신다. 그러면 해충들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십시오. 해충이 있으면 해충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시고 들어가시기를 제가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재개발 지역 재건축의 지역에 있는 빌라를 사게 되죠. 바로 그러한 빌라를 구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17 대책으로 거주요건이 생겼어요. 2년 거주요건이.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신청 전까지 2년을 거주해야만 입주권이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게 샀는데 2년 거주요건을 못 채워서 나중에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돼버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도대체. 내가 그거 하나 새 아파트 하나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살았는데 근데 그 2년 거주요건도 잘 챙기셔야 돼요. 이게 하다 보면은 좀 내가 늦게 들어갔잖아요. 늦게 들어갔으면 문제는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빨리 그게 진행이 돼서 1년 10개월 됐는데 조합원 분양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 야 이거 억울하죠. 이거 미칩니다. 한 2개월 놔두고 내가 입주권이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 이걸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바로 2020년 12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노 프로블럼이에요. 그런데 시행 이후에 최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바로 이 규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2년 거주를 반드시 해야 돼요. 다섯 번째 권리관계가 복잡한 빌라입니다. 이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은 빌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주택의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당권 설정이 나보다 먼저 되어 있고 복잡해. 그리고 어떤 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살다가 집주인이 돈 같은 걸 잘 주지 않아가지고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지 않으면 다른 데 이사는 가야 되고 그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빌라는 들어가지 마세요. 복잡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자 마찬가지로 우리를 현혹하는 신축 빌라 이 신축 빌라가 근사하죠. 깨끗하죠. 아주 필로테까지 쫙 있고 번호 눌러 들어가고 CTV 양쪽에 다 있고 좋은 만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빌라를 거래하실 때 이 빌라의 실소유자가 건축주구 건축주가 바로 이 토지 소유자라든지 토지 권한과 그 주택의 건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건축주가 직접 나와서 사인하고 하지 않겠죠. 대부분 그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지 분양 사무실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대리인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기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정당한 자격으로 대리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십시오. 그래야 내 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신축 빌라는 사실 아파트랑 달라요. 그래서 가격 나한테 내가 사는 가격이 맞는 가격인지 오른 가격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빌라가 있어도 그 거래가 드뭅니다. 잦은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가격이 맞는 건가 내가 더 주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려면 발품을 파세요. 그리고 그 동네가 아니라 그 조금 떨어진 옆 동네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한번 슬쩍 가보십시오. 가셔가지고 저쪽 빌라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구경하는 것처럼 물어봤을 때 그 계시는 우리 사장님이 아유 저기는 얼마 안 들었는데 너무 비싸게 파는 것 같아. 저렇게 비싸게 팔아서 나가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 그럼 한번 참고하십시오. 내가 사서 힘든 땀 흘려 번동 가지고 빌라 샀는데 또는 신혼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내가 기분 좋게 새 집을 샀는데 나중에 깡통집 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반드시 가격을 확인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조심해야 될 빌라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런 거 다 조심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의 기본은 입지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도 빌라를 사실 때 반드시 입지를 보십시오. 그 입지 중에 저는 최고의 입지가 역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세권에만 들어가면 일단 내가 실고주하기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임차인을 받게 돼도 임차인이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매수자 찾기도 훨씬 쉽습니다. 역세권은 모두가 사랑하니까요. 역세권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 금액이 나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역세권을 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고 성공적인 빌라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